현장에서 애 신분증이 발견됐는데 이 자식 지문이 있었어. 조필두 이 새끼가 범인이야. 빨리 위치 확인해봐. 예. 빨리 가 안 돼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보 거기 앉아. 야. 어깨가 빌배만 하고 왜 자꾸 올라가게 됐냐. 야. 내가 한 거 아니에요. 그냥 내 엄마 갖다 쓰려고 죽은 것뿐이라고요. 가자고. 동준아. 이 개자식. 이 개자식. 이 개자식. 이 개자식아. 이 개자식아 왜 그랬어. 왜 그랬어. 이 개자식아. 내가 한 거 아니에요. 왜 그랬어. 내가 한 거 아니에요. 왜 그랬어. 사고예요. 뭐야.